김용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5년 10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사설 청와대가 열흘간 검정교과서 검토했으면 누구 책임인가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청와대가 현재의 한국사 검인정교과서를 발간 전에 이미 열흘 동안이나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태진 서울대명예교수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검인정 작업심사가 일단 끝났을 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한 부를 가져가서 검토했다. 이렇게 밝혔다. 이태진 교수는 청와대까지 검토를 했으니까 아주 좌편향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책은 객관적으로 볼 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다. 이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cbs라디오 김연정의 뉴스쇼 한 부분입니다. 지나간 얘기인데 정부 초기에 검인정 작업심사가 일단 끝났을 때도 조문수석실에도 한 벌 가져가서 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좌편향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책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거에 남아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그걸 고투를 해서 제대로 바꾸는 건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진 교수의 증언은 현재의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봤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다. 청와대가 직접 검토하고 통과시켰다는 것은 좌편향이나 패배주의적 사관이라는 혐의가 없다고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이제 와서 좌편향되고 패배주의 사관을 담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자기 부정이며 자가당착임을 말해주는 증거를 이태진 교수 증언 말고도 많이 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2004년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니까 제대로 될 리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토로한 바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다는 가장 유력한 근거다. 그런데도 어떤 부분이 좌편향되는지 제시하지도 않고 무조건 국정화만 외치는 것은 대통령이 역사를 재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줄 뿐이다. 아닌 말로 거빈정 교과서가 정부 말대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있다면 지필자들은 물론이고 청와대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국 역사학대회협의회 소속 28개 학회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죠. 오직 하나의 역사, 하나의 역사해석만을 가르치는 국정교과서로는 민주시민은 물론이고 세계화와 다문화시대를 짊어질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미래세대를 키워내기 어렵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28개 학회가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은 역사학계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만났기 때문이죠.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의 국론 분열을 가장 강길 세력은 누가 뭐라 해도 북한입니다. 친박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연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반대 여론과 관련해서 북한 배우서를 제기했습니다. 사회 혼란을 막아야 한다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5일도 예정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두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쬐는 분위기인데요. 여당 내부에서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오히려 북한을 따라하고 있다면서 색깔론의 역공을 폈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이 민정수석,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검찰청장까지 주요 사정기관 중 4곳을 장악했다는 점도 심각합니다. 차기 검찰총장의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지금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모두 대구 경북 출신이죠. 검찰총장까지 같은 지역 출신이 내정되면서 주요 권력기관장이 TK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남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정윤회 문건 논란, 산계의 신문지 국장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주요 사건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온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국방연구원 이주형 박사와의 일문일답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2025년까지 시험용 전투기 6대를 생산하겠다며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입니다. 하지만 현안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기술 이전 불발 사태와 관련해서 국방위원장 출신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속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정두원 의원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김용민의 주간브리핑은요. 이담채김치 컴백곰다리운전 전창고래 새싹당콩차 코고리119 좋은사람과 플라워 연지연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쥬?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쭈요.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채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두 달 동안 좋은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흠, 근디 흉년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할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겄쇼.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호 땡땡, 1호 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분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번호 1818을 입력하시면 대리요금 할인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경향신문의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에 관한 사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있을 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 정책을 방해하고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박대성 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대성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에는 과잉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났다. 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혜 씨 문건 유출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뿐이 아니다. 김수담대정자는 강신병 경찰청장의 청구고등학교 선배다. 아무리 인물란이라 해도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맞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수담대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서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이런 현실에서 김수담대정자로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사정기관을 장악해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옥죄려는 게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정권 초반이던 2년 전에도 김진태 검찰총장, 홍경식 민정수석, 황찬현 감사원장 등이 모두 경남 출신이었다. 그 위에서 검사 출신으로 사정의 축을 잡았다는 말을 들었던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경남 출신이었다. 그때도 사정라인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2년이 지나 도리어 더 심해진 것이다. 편중으로 인해서 사정기관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다면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한 지역 일색의 사정기관들 사이엔 견제가 사라지고 끼리끼리 문화가 득세할 가능성도 있다. 사정기관들이 문제를 캐고 해결하기보다는 덥고 무마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다. 그게 화근을 만들고 문제를 키워서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또 보겠습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경전투기의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지요. 이와 관련해서 2013년부터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어제 국회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24일에는 2014년 9월부터 기술 이전이 제한될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2013년부터 알았다. 한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같은 입으로 2014년 9월부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한 달 만에 말이 또 바뀐 겁니다. 군 당국은 2013년 9월 차기 전투기 기종을 미국 보잉사 것으로 정했다가 레이더가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전투기 기종 가운데 스텔스기는 로키드 마틴사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뭐 삼척동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그때 기술 이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장명진 청장 발언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사실 이때부터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걸 알고도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한결에 펼쳐보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의 글입니다.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역시 전투기를 철공소에서 만드는 것으로 안 것처럼 보이는 기술의 문외안이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했는데 미국과의 기술 이전 협상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장치 등 핵심 장비를 개발하는 기술적 준비 정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2014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항공전자장비에 대한 객관적 기술성숙도 평가 결과는 전자식 레이더에 대한 국내 기술 수준이 요구 수준의 14%에 불과해서 체계 개발 가능성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사업 파트너인 미국 로키드 마틴사는 전자식 레이더 등 항공전자장비의 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한국항공과 함께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개발비 투자와 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개발하게 되면 로키드 마틴은 체계 종합이 어렵다면서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로키드 마틴이 불참할 경우 한국항공은 자체 기술력만으로 체계 종합할 수 있겠는가? 로키드 마틴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사업비 부담은 1조 9천억이 추가로 소요되며 전자식 레이더 개발에도 별도의 예산을 측정해야 한다. 사업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체계 종합 여부는 성공을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면 기획재정부는 당연히 사업을 재검토하자고 주장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사정을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과연 알았는지 의문이다. 그런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방과학연구소라는 한 기관만의 의견을 고려해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기관 어디에서도 대통령 결정에 반하는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미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이 착수돼서 앞으로 10년이라는 개발 시한까지 제시된 상황이지만 전자식 레이더는 총 6단계 기술 수준 중에 3 내지 4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필요한 기술의 90%를 확보했다. 라고 말한 것과 한참 동떨어진 실상이다. 철공소에서 공작하는 정도로 전투기 제조를 이해했던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 그들의 출세는 국방에 대해서 문외 아닌 국방에 대해서 눈이 먼 대통령이었기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숙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당풍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당풍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풍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합계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고리 방지기구 2만 4천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고리와 수면 우후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고리 119 코고리 119를 입력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경전투기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말 이것이 오늘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로 실렸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박 대통령이 장명진 청장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동창생입니다. 대학 시절 파트너를 이뤄서 실험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여권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당시 보고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핵심 기술 4가지 가운데 3가지를 국내에서 개발할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A4 용지 8쪽짜리로 된 보고서와 보고자들로부터 보충 설명을 들은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박근혜 대통령 언급은 종합 보고를 들어보니까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데 왜 그동안 쓸데없이 미국 기술을 도입하는데 연연해서 스스로 혼란을 키웠느냐? 이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아니, 국내 기술이 있으면 그걸로 하지. 왜 미국 기술을 들어오려고 했었냐? 아, 이 사람들 말이야. 왜 스스로의 능력을 그렇게 부정하느냐? 뭐 이런 취지였겠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한국경전투기 사업에 대한 대통령 대면 보고 때 어느 한 분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고 보고했느냐? 그런 보고는 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과 방사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가서 한 시간 동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격려받고 나오셨는데 나는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속고 있는 게 아니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폭군이 아니라 어리석은 혼군이라는 중앙일보 이훈범 논설위원 칼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에서 전투기가 없는 대한민국 안보 상황을 가상소설로 꾸민 그런 칼럼을 실은 것입니다. 제목은 2002X년 X월 X일 한반도 이겁니다. 어둠 속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에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 속 목소리는 딸렸다. 국정원장입니다. 아니, 이른 새벽부터 무슨 일로?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갑부대를 포함해서 한계사단 명력이 평양으로 이동하고 있고 휴전선에도 경계태세가 내려진 것 같아요. 김정은이 며칠째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쿠데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쿠데타라니 안보실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군부 쿠데타라면 북한군이 도박을 할 수도 있었다. 새벽 4시 반 대통령을 깨워야 하나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나 이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 속 다른 목소리도 떨렸다. 국방 장관입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연락하려고 했어. 국정원장 전화받았어요. 전군에 진돗개 하나 발령하세요. 아, 진돗개가 아니라 데프콘3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휴전선 일대에 북한군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장사정 포대가 배치돼 있고 서해안 해안포대의 포문도 열렸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데프콘4가 상시 발령된 상태다. 그것을 3단계로 올리면 3로 올리면 첫 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서 한미연합사, 즉 미군에게 넘어간다는 이야기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합의가 필요하다. 만일의 경우 대응 타격 태세는 어떻소? 국방장관이 말을 더듬었다. 아시다시피 공군의 전력 공백이 심각합니다. 아니, 그 내가 결정한 F-35 스텔스기가 있지 않소?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 많은 돈을 쓴 거 아니오? 네, 하지만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F-35 60대로는 부족합니다. 공중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공 레이더도 파괴해야 하고 장사정포와 미사일 전력도 제압해야 하고 절대적인 수치로 전투기 100대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어쩌다가! 한국경전투기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F-35를 사면서 이전받고자 했던 기술들을 얻지 못해서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새벽 4시 50분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대통령을 깨워야 했다. 그때 또 밸이 울렸다. 외교부 장관입니다. 미국에서 연락이 있었습니까? 우선 일본입니다. 북한군의 도발이 있을 경우 자위대를 북한 지역에 파병하겠답니다. 아니, 그 무슨 당치하는 소리요? 우리 영토에 들어올 때는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오?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인은 휴전선 남쪽이라고 말했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다고 하더군요. 아, 이거 정말 참. 그래, 저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야기하고 있었어요. 인공섬을 만들고 12회 뒤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 항공모함이 그곳에 접근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더러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가 자기 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보실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미국과 중국 양쪽의 구애를 받는 축복이구만. 그래, 자위대에 대해서는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자기들도 정신이 없으니 먼저 자위대에 협조를 받으라고 합니다. 새벽 5시 10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 핫라인 번호를 눌렀다. 안보실장입니다. 새벽점에서 깬 대통령의 낮은 목소리가 넘어왔다. 핫라인의 통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네, 이훈법 논설위원은 위 내용은 물론 픽션이다. 사건 대열과 시간적 경과도 무시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하는 걸 보면 언제든 더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성해보았다. 네, 이렇게 마무리에 한마디 넣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마지막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국정교과서 예비비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는 등 사흘 연속 삐걱거렸습니다. 갈등해보시는 첫날부터 논란이 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전용한 예비비 44억 원의 내역, 이 내역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제출할지 말지 그것이었습니다. 세정시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정부 3.0 정보 공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메르스와 세월호 참사, 역외소득 자진신고 관련한 예비비 자료가 다 공개돼 있다. 예비비 공개에 전례가 없다던 최경환 부총리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세정시민주연합 안민석 의원도 역대 어느 정부도 예비비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국무위원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 꼿꼿했습니다.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임의적으로 알린다. 행정부와 국회 관계에 의해서 자료 요구 형태로 한 번도 제출한 바 없다. 자료 제출을 한 번도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굽히지 않은 셈이지요.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에서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는 판단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지요. 또 다른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 명쾌하게 못 밝힐까? 국민의 혈세로 쓰는 돈 아닙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야당 국회의원이 그 예비비의 내역을 알고 싶다고 이 얘기 있으면 즉각 보여줘야지 왜 감추고 있습니까? 이 기사를 보면 대충 짐작이 됩니다. 야당은 예비비 세부 내역이 공개될 경우 논란이 될 내용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편법까지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세정치민주연합의 한 예결위원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정부 역점 사업인데 내역을 이렇게 꽁꽁 숨기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결위원도 세부 항목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44억 가운데 17억을 국사편찬위원회에게 교과서 개발 편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나머지 27억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이 예산 가운데 일부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서 여론 뒤집기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을 우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일 경우 정부가 여론 공작을 위해서 사실상의 관변단체들을 동원하는 데 혈세를 투입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 36주기 추모제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서 나는 친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친박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나 새누리당은 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지금 국란을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 안보 면에서든지 외교관계나 많은 위기에 공착해 있는데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확고한 리더십으로 국민이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삽니다. 그래서 이 뭉쳐야 사는데 이 뭉치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한민국도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일단 뭉쳐야 되는데 일본에 보십시오. 아베를 중심으로 중국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심지어는 북한 같은 경우도 김정은 중심으로 뭉쳐야 그 나라가 살아나가지 지금처럼 이렇게 분열돼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매우 위험합니다. 혹시 대구수성갑 당협위원장을 맡으신 다음에 이렇게 좀 견해가 바뀌신 건지요? 아니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입장이셨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속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2012년 대선 이후 스스로 원조 친박이라고 강변 자 그러나 과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201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발언들을 모아보자면 저는 입당한 지 19년 됐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보다도 4년 빨리 입당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탔다는 점이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고정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탓당한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당을 망친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가지 비리 문제나 또는 야당의 전력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세움이 어려움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솔직히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빨간 물을 찢고 우리는 역경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김문수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감히 호소를 드립니다. 마르승이 원래 해야 될 말을 분명치 안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 확신의 뜻이 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해석과 독심을 위주로 하는 정당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왕조 시대에 떠나서 되는 겁니다. 민주정당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선 룰에 대해서도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계속 바꾸지 않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표는 2002년에 이해창 대세 때 스스로 그런 것을 고치자고 했다가 나중에 탈당했습니다. 본인이 오래된 이야기도 아닌데 2002년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먹은 듯이 남나무라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반응한 거냐? 그런 면에서 저는 매우 우려하고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요즘에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황무여 대표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짐작은 하지만 분명치 않기 때문에 많은 메시지가 혼란했고 분명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물으면 저도 독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기환 전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현영이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 된 분의 포럼에 박근혜 후보께서 4번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다른 데는 한 번 가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하는 말이 친박 스폰서 국회의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모든 공천심사위원을 다 임명하시고 또 모든 당의 비상대권을 가졌던 분으로서 사과를 한 마디도 안 하세요. 아직까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국민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께서는 분명히 새누리당 당원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직 결론도 안 났는데 전 국회의원이 모든 비례 국회의원들이 전부 비례에 연루된 것 같이 막 이렇게 말을 만드셔서 공중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당원으로서 그 어떤 금도를 넘는 말씀 아니신가? 상대가 안 되던 김문수였지만 2012년 공천 뇌물 파동 등의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김문수였기에 짜증이 난 박근혜 후보 원조 친박 김문수를 겨냥해 한 마디 저는 네거티브에 넘어 시달려서 멘붕이 올 지경입니다. 멘붕이 올 지경입니다. 보너스 네거티브에 멘붕이 왔다는 박근혜 후보가 그 자리에서 했던 말 최근 교과서 파동과 관련해 누워진받기가 될 듯 이념에만 골몰하고 인생은 안중에도 없는 세력 자세의 위치에 따라 하는 말을 바꾸고 자신들이 했던 말을 손바닥보다도 쉽게 뒤집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보 좋은 꽃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안이나 조화가 7만원도 안 돼 결제도 정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안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아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람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펜 장작불 위에 한우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파매는 1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가정사와 관련해 깨알같은 이야기가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사의 출처가 김무성 대표 측근이라는 점에서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마약 남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딸에게 수원대학교 교수직도 그만두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김현경 씨는 지난해 8월 수원대 디자인학부 교수로 임용됐지요 김무성 대표 측은 이번 학기에 맡은 수업은 끝까지 하고 그만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김현경 씨는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학교 안팎에서 강하게 샀지요 김무성 대표가 밀어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아버지가 그만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딸은 또 그걸 순종하고 그러면 딸 특혜 채용 문제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대선 가도의 걸림돌을 치워보겠다 김무성 대표의 심사는 이런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일자리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자녀 세대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정부가 누차 주장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세대의 일자리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자녀 세대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병효 한시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5 한국고용정보원 노동시장 분석에 게재한 고용자 고용현황과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4년 우리나라 1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63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률을 분석해보았더니 장년층 고용률이 높은 지역이 청년층 고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년층의 고용률이 높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폭이지만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2006년에 장년층 고용률이 높아지면 청년층 고용률이 떨어지는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또 보겠습니다 토요일 북섹션에 김학민 이창훈이 쓴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이 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라는 제목에서 항변이 느껴집니다마는 여기서 나는 황태성입니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북한 김일성의 대남밀사로 내려와서 박정희와 김종피를 만나려고 애쓰던 중 체포돼서 간첩 혐의로 처형된 인물인데요 제목의 질문은 황태성 본인의 말이 아니고 출판사가 붙인 겁니다 사실 황태성은 박정희와는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오랜 친구면서 함께 사회주의 운동을 한 동지였습니다 박상희는 황태성의 소개로 아내 조귀분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박정희가 형처럼 따랐고 청년 시절의 멘토가 바로 이 황태성이었습니다 박상희가 조귀분과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죠 박상희 조귀분 사이에서 박영옥 씨가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김종필 씨와 결혼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박정희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 황태성으로서는 박정희를 원망했을 법하지요 황태성은 자신이 남북협상과 통일 논의를 위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재심을 청구해서 기다리던 도중 1963년 12월 14일 인천교우회에 군부대에서 총살됐습니다 사흘 뒤 박정희는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황태성은 간첩인가 밀사인가 쿠데타 세력은 왜 그를 죽였을까 이 책은 한국현대사의 미스터리로 남은 황태성 사건의 전말과 인간 황태성의 생애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단행본입니다 황태성이 처형되기 두 달 전인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윤보선이 박정희의 좌익전력을 들추내서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미국도 박정희의 사상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황태성의 존재는 화근이었습니다 김일성이 황태성을 밀사로 보낸 것도 박정희의 좌익전력과 황태성 박상희의 친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황태성 보아주민은 어허 이 박정희 빨갱이 많네 이렇게 미국이 인식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것이죠 자기의 입신과 출세를 위해서 형의 친구 또 자신의 멘토를 죽였던 박정희였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요? 황태성 사건은 오늘날 종북몰이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공안조작 사건의 원조기도 했습니다 독재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에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이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레이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의 1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가을 추위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계속 쌓이는 데다 밤사이에 복사 냉각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2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는 높아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 주 초에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지요 이 사람을 두고 불평등이 성장을 촉진한다면서 착한 불평등론을 주장한 인물처럼 묘사가 됐죠 국내 수구보수 언론에 의해서 말입니다 과연 그러할까? 불평등을 정당화한 것이 맞을까? 네,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요 그런데 어떻게 디턴 교수를 불평등론자로 규정했을까요? 그의 저서인 위대한 탈출을 오역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번역했길래 오역을 했느냐? 한국경제신문이 만든 출판브랜드 한경BP의 왜곡이었습니다 이 한경BP의 오역을 들춰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겨레 경제연구소 김공회 연구위원인데요 이분이 오늘 한겨레 토요판의 커버 스토리를 썼습니다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수백년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의 물질적 웰빙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야기가 극적이기도 하고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웰빙 수준이 향상될 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님으로 빈번하게 개인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 변화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종종 불공평하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 웰빙 수준의 향상, 곧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느낌 그러니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깨달음 같은 것이 전해지지 않는가? 적어도 불평등 발생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뭔가 좀 애매모호하다 사실 앞서 소개한 인용문은 원문을 전부 번역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그럼 빠졌느냐? 불평등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개선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뒤처지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불평등은 그 자체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만약 불평등이 뒤처진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식으로 작용한다면 불평등은 성장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 개선을 깎아내릴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 불평등은 뒤처진 사람들에게 사기를 북두다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불평등은 아주 고약해질 수도 있고 이익이 소수의 손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경제 성장을 질식시키고 경제의 작동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이 안구고판에 누락된 내용을 보면 불평등은 아주 고약해질 수도 있고 이익이 소수의 수중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경제 성장을 질식시키고 경제의 작동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걸 뺐단 말이죠 이걸 빼놓고 뒤처는 불평등론자가 이렇게 매도했고요 한국경제신문 돈을 다루는 신문이죠 돈을 다루는 신문이 진실을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주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활개칠 때 그 사회의 건강성은 실추되기 마련이죠 네 오늘 수사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